divided by root 저희 이번에 MCND가 엑스텐 활동을 끝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름에 맞춰서 뜨거운 열정 정말 재치있는 안무와 저희 MC&D만의 개구진 모습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곡이고 무대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튜브 위에 올라서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그러고 타고 있다가 제가 헤엄쳐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구해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쪽이었죠? 빨간색이었다가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다음은 무슨 색깔? 저번에 엑스텐 때 찍었던 것보다 좀 더 재밌는? 여름이 가득 가득 느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하겠습니다 요즘에 여행을 안 간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Refresh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작품도 많이 찍어서 제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널 보면 그런 사진들이 조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수박은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입에 좀 남는 게 좀 찝찝해서 자유분방한 그런 재미난 모습들이 컨셉부터 잘 묻어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찍은 것 같아요. 또 다른 MC&D의 장난기 많은 모습?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능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상큼하게 해주시면 상큼하게 귀여워졌어. 좋아, 한참 귀여워졌어. 잘생겼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나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아트테뜨 콘셉트 포토 촬영이 끝. Let's go, let's go, baby. 끝났습니다. 저희 아트테뜨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트테뜨! 여름 느낌을 다섯 명이서 입고 찍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떴떼, 떴떼 말고는 없었는데 그때는 교복이었잖아요. 지금은 완전 그냥 핫바디, 핫바디. 간만에 귀여운 거 한 것 같아서 젊음이 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아트테뜨 컨셉트 포토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대로 안 돼요? 마무리됐습니다! 예! 무대가 용암이듯이 제 찍음을 표현해드리겠습니다. 한 표정을 보여주시죠. 무대 바닥이 용암인 듯이 이것처럼 컨셉트 포토도 정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테뜨! 아트테뜨! 아트테뜨!